동전 광물이 더 있어야 돼 광물이 부족해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 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? 간설노문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거기엔 건설 못해 광물이 모자라 도망 지원 간설노문 준비 완료 보고 싶어가 더 있어야 돼 naar wake up and get to see the whole world die 도망 종목 빨리 가득내 반설노문 준비 완료 inki 요 Suk ought으 kit ait ㅋㅋ 히힛 여기로! 왜? 뭐 필요한거라 민 금맹이 공격받고 있어! 가서 도와줘! 니가 보탈 말이지 알았다, 하! 히! 간설롱은 준비 완료! ㄹㄹㄹㅇ 2-3라운드 ㄷㄷ 타임에进때 punched 렉ㅍㅍ 렉ㅍㅋ ㄹㅇㅇ ㅎ 광물이 더 필요해 주석광물이 완성됐어 광물이 부족해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 가보자야 하지 않겠어 광물이 더 있어 광물이 더 필요해 광물이 부족해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 가보자야 하지 않겠어 광물이 더 필요해 주석광물이 부족해 광물이 부족해 광물이 더 필요해 광물이 더 필요해 광물이 더 있어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 더 붙여야 하자 광물이 부족해 광물이 더 필요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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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누군요? 이대로 간설로만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열일을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다음은 누군요? 다시 나아주면 다음은 누군요? 이대로 가면 이대로 안전하게 모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 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하고싶은 수리 아앗! 아랫! 저건 그때는 아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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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차 공격 배스피 가스가 더 필요해 아, 그저 말 미치겠네 이라잇! 뭔 일 있어요? 간지 고마워 동맹이 전투 중이야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다 쓸어버렸어 준비 끝났습니다 배스피 가스가 부족해 배스피 가스가 더 있어야 돼 배스피 가스는 입장으로 돌아왔어 배스피 가스가 더 효과를 받아볼 수 있는 inches 배스피 가스를 입었으면 더 익숙해 배스피 가스는 입장으로 돌아올게 배스피 가스는 입장으로 돌아올게 하시지 않았네요 배스피 가스는 입장으로 돌아올게 배스피 가스는 입장으로 돌아올게 어? ㅋㅋ 저 광물 지대는 모두 채취했어 확장 기지는 있지? 3명을 다 1명을 다 2명을 다 2명을 다 2명을 다 그건 없 zombies god 1. 이랬다 저 박물 지대는 다 썼어. 후반을 준비해야겠는데. 저 박물 지대는 다 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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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여러분 이를 개선. 저 박물 지대는 다 썼어. 죽을 때 왕이 썼어. 대신 위대는 다 썼어. ㅋㅋ 가시나 맙시다 으아! 베스피까지가 부족해! 마스! 마스! 광래기! 베스피까지가 더 있어! 베스피까지가 부족해! 베넛이 가려져서 베넛이 가려져서 아... 요기 대비 요기 대비 요기 대비 5. 공랭이 공격받고 있어! 가서 도와줘! 5. 도둑이 꽉 됐어! 5. 도둑이 꽉 됐어! 5. 공랭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요! 5. 공랭이 꽉 됐잖아! 5. 광물에 도달아! 5. 공랭이 더 있어야 돼! 5. 공랭이 전투 중이야! 다음날 무슨 일이야む? 5. 공랭이 또 다음날까지! 6. 공랭이 더 있어야 돼! 6. 공랭이 더 이루어진다! 5. 공랭이 더 이루어져! 5. 공랭이 더 이루어진다! 6. 공랭이 있어야 돼! 준비 끝났습니다! 동랭이 전투 중입니다 광물이 부족해! 일꾼 좀 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? 준비! 자국 걸쳐서 공격받고 있어! 베스트 가스타 더 필요해! 확장 타이밍일지도 몰라 동랭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뭘 도와드릴까요? 준비 끝났습니다! 오밍! 듣고있습니다! 뭘 날려버릴까? 엿! 엿! 보급품이 꽉 찼잖아! 여유 공간을 만드시다냐? 컨트롤 도둑이 도망을 줬어! 어택당으로 공업! 오오오! 적으면 독률이 지를 것 같은데... 공격받고 있어! 이걸 잘 챙겨줍니다 성냥인 중이였어요! 에에이! 이 monsters는 화수치! 렛! 쇼핑 간헐처리 고갈됐어